인생에서 이렇게 밝음과 어둠이 교차하는 이유는 선업을 닦았느냐 악업을 지었느냐에 달려있다. 나타난 형상과 법 모양으로만 그 사람의 선악을 말하지 말라. 또 잠깐 동안 사귀어 보고서 마음과 뜻을 같이 하지 말라. 원래 겉모습에는 속이 잘 드러나지 않나니. 그것은 마치 노세를 순금으로 보금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 머리카락이 희다고 해서 장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나이만을 먹었다면 그는 부질없이 늙어버린 속 빈 늙은이이며 진실과 진리와 불살생과 절제와 자재로서 더러운 때를 벗어버린 사람을 진정한 장로라 한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슬기로운 사람은 아니다. 원한과 두려움에서 벗어난 고요한 그런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도를 실천하는 사람은 아니다. 들은 것이 적더라도 몸소 체험하고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음이 도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명예를 얻고자 한다면 게을을 지키라. 재물을 얻고자 하면 보시를 행하라. 덕망이 높아지고 싶으면 진실한 사람으로 살고 좋은 벗을 얻고자 하면 먼저 은혜를 베풀라. 그러면 그대가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욕심에서 생기는 나쁜 행동을 더러움이란다. 예를 들어 쾌유를 범하고도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르기를 바라는 것. 남이 알게 되면 부끄러워하기보다 오히려 화를 내고 좋지 않은 마음을 품는 것.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지적하면 가만히 있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지적하면 좋지 않은 마음을 품는 것. 대중 가운데서 대접받기를 원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좋지 않은 마음을 품는 것. 자기만이 부처님께 질문하고 또 부처님이 자기만을 위해. 설법해주기를 바라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안으면 좋지 않은 마음을 품는 것이 곧 돌아온다. 어리석은 자와 가까이 말고 슬기로운 이유와 친하게 지내라. 그리하여 존경할 만한 사람을 섬기어라. 이것이 인간에게 최상의 행복이다. 분수를 지키며 항상 공덕을 쌓지 못했다고 생각하라. 이것이 인간에게 최상의 행복이다. 부모를 잘 섬기고 처자를 아끼고 보호하며 올바른 생업에 정진하라. 이것이 인간에게 최상의 행복이다. 보실을 행하고 계율을 지키며 친족에게 인정을 베풀고 비난받을 일을 하지 말라. 이것이 인간에게 최상의 행복이다. 악업을 즐거움으로 삼지 말고 술 마시고 분수를 잃지 말며 모든 일에 게으르지 말라. 이것이 인간에게 최상의 행복이다. 다른 일을 존중하고 스스로 겸손하며 만족할 줄 알고 은혜를 생각하며 시간이 있을 때면 가르침을 들어라. 이것이 인간에게 최상의 행복이다. 참고 온순하며 스스로를 제어하고 청정한 행을 닦아 불멸의 진리를 깨닫고 마침내 열반에 이룰 수 있으면 이것이 인간에게 최상의 행복이다. 그때엔 비방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없고 얻지 못함에 마음 상하지 않으며 걱정도 분노도 없는 행복이 찾아올 것이니 이것이 인간에게 최상의 행복이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그렇다고 무소유를 걱정하지도 않는다. 그는 모든 사물에 이끌리지 않는다. 그는 아무 곳에도 머무르지 않고 사랑하거나 미워하지 않는다. 또 슬픔도 인색함도 그를 더럽히지 않는다. 마치 연꽃의 진흙이 묻지 않는 것처럼 그는 참으로 평안한 사람이다. 한 그루의 나무를 자르지 말고 욕망의 숲 전체를 잘라라. 위험은 욕망의 숲에서 생긴다. 욕망의 숲과 잔목을 자르고 욕망에서 벗어난 자가 되어라. 그리고 영원한 자유를 찾으라. 내 역은 마치 횃불을 잡고 파람을 마주하고 달리는 것과 같아서 반드시 손을 태울 염려가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탐욕으로 귀감고 안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한다. 탐욕은 남도 해치고 자기 자신도 해친다. 허물이 있거든 곧 참회하고 그릇된 일이 있으면 부끄러워할 줄 아는데 대장부의 기상이 있다. 허물을 고쳐 스스로 새롭게 되면 그 죄업도 참회하는 마음을 따라 사라질 것이다. 참회란 지은 허물을 뉘우쳐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일이다. 부끄러워함은 안으로 자신을 꾸짖고 밖으로 허물을 드러내는 일이다. 사실 마음이란 본래비어 고요한 것이므로 체업이 깃들 곳이 없다. 일단 세상에 태어난 모든 것은 죽음으로 돌아간다. 수명은 비록 칼량 없을지라도 반드시 생명이 닿을 때가 있다. 이루어진 것은 반드시 망하고 모아진 것은 반드시 흩어질 때가 있다. 젊음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고 추색은 병을 불러들인다. 고통의 수레바퀴는 끝없이 구르고 굴러서 쉬지 않는다. 이 세상은 턱 없는 것이므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에게도 또한 영원한 즐거움이 없다. 모든 두려움은 한결같이 어리석은 자로부터 생긴다. 지혜로운 이에게는 생기지 않는다. 모든 재난도 어리석은 자로부터 생기며 모든 번뇌도 어리석은 자로부터 생긴다. 어리석은 이는 두려운 생각을 갖지만 지혜로운 이는 두려운 생각을 갖지 않는다. 어리석은 이는 재난을 만나지만 지혜로운 이는 재난을 만나지 않는다. 어리석은 이는 번민하지만 지혜로운 이는 번민하지 않는다. 사물을 내 스스로 보지 못하고 남의 눈으로 보아온 그릇된 버릇에서 벗어나야 한다 활짝 열린 눈에는 한 티끌도 없다 내 눈이 열려야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다 마음은 환상과 같아 허망한 분별에 의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마음은 바람과 같아 붙잡을 수도 없으며 모양도 보이지 않는다 마음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 멈추지 않고 거품은 이내 사라진다 마음은 불꽃과 같아 인과 연에 닿으면 다 오른다 마음은 번개와 같아 잠시도 머무르지 않고 순간에 소멸한다 마음은 허공과 같아 뜻밖의 연기로 더럽혀진다 마음은 원숭이와 같아 잠시도 그대로 있지 못하고 시시각각 움직인다 마음은 그림 그리는 사람과 같다 온갖 모양을 나타낸다 마음은 존경에 의해 혹은 분노에 의해 흔들리면서 교만해지기도 하고 비겁해지기도 한다 마음은 도둑처럼 모든 선행을 훔쳐간다 마음은 불에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아름다운 빛깔을 좋아한다 마음은 싸움터의 북처럼 소리를 좋아한다 마음은 시체를 탐하는 멧돼지처럼 썩은 냄새를 좋아한다 마음은 음식을 보고 침을 흘리는 개처럼 맛을 좋아한다 마음은 기름 접시에 달라붙는 파리처럼 감촉을 좋아한다 이와 같이 남김없이 관찰해도 마음의 정체는 알 수 없다 선지식은 지혜로운 의사와 같다 병과 약을 알고 증상에 따라 그 약을 줘 우리의 마음병을 낫게 하기 때문이다 선지식은 뱃사공과 같다 이 생사의 바다에서 우리를 저 언덕으로 건네주기 때문이다 너에게 좋은 친구가 있고 그 친구와 함께 있으면 수행의 절반을 이룩한 것이 아니라 전부를 이룩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순수하고 원만하고 깨끗하고 바른 행동은 언제나 좋은 벗을 따라다니지만 나쁜 벗은 그 반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언제나 좋은 복과 사귀고 좋은 복과 함께 있어야 한다 선지식은 마치 보름으로 향하는 달과 같은 사람이다 보름으로 향하는 달은 처음 생길 때 산뜻하고 밝고 깨끗하며 날로 그 모양을 키워간다 그리하여 보름이 되면 그 모습이 둥글고 풍만해지며 밝은 빛을 바란다 선지식 또한 부와 같다 선지식을 가까이 하면 감탄의 그늘이 사라져 허공에 모든 별이 빛나듯이 지혜의 광명이 빛나게 될 것이다 부디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또한 미래를 바라지도 말라 과거의 일은 이미 지나갔고 미래의 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의 모든 일에 대해서도 항상 올바르게 생각해야 하나니 참으로 슬기로운 사람이라면 불변하는 것은 없다고 이렇게 성인의 행을 행하는 사람은 죽음에 관한 두려움이 없다 그는 결코 근심이 없을 것이니 고통과 재앙은 여기서 끝난이라 모든 생명은 안락을 바라는데 폭력으로 이들을 해치는 자는 자신의 안락을 구할지라도 빛 세상에 안락을 얻지 못한다 거친 말을 하지 말라 가는 말이 고와야 어는 말이 곱지 녹이 서린 말은 고통이 된다 그 보복이 내 몸에 돌아온다 그에게 그것이 사실이며 자비로운 마음에서 말한 것임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그가 아첨을 좋아하고 거짓되며 속이고 믿지 않으며 안팎으로 쾌유를 존중하지 않으며 열반을 구하지 않고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이 많다면 그와는 함께하지 않는 것이 좋으리라 열애의 발언 가르침은 현실적으로 증명되는 것이며 시간의 간격을 두지 않고 화보가 있는 것이며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며 열반으로 잘 인도하는 것이며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각기 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열애의 가르침은 중생의 좋은 짝인 것이다 왜냐하면 중생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으며 근심과 슬픔과 번뇌와 괴로움에 빠져 있으면 그 모든 번뇌를 떠나 시절을 기다리지 않고 현재에서 그 고통을 벗어나게 하며 바로 보고 통달하게 하며 스스로 깨달아 중독하게 하기 때문이다 인생에는 탈금과 어둠이 있고 그것은 다시 내 갈래의 길을 만들어간다 어둠에서 어둠으로 어둠에서 밝음으로 밝음에서 어둠으로 밝음에서 밝음으로 들어가는 길이 그것이다